힘겨운 날엔, 상처받은 날엔 부끄러운 날엔, 지쳐버린 날엔 말해줄래요 아직 많은 세상 일들이 지금 내겐 어렵겠지만 내일은 다르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일에 관해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내죠 내가 아직 어리고 철없다고 하지만 난 정말 자신 있어요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피하진 않아요 세상의 벽은 높아 보여도 가볍게 뛰어넘어 갈게요 언젠가 내가 오늘을 뒤돌아본다면 조금은 잘 안 내 모습을 알 수 있을 테 좀 기다려봐요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아멘